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중국 노선을 특화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. 지역경제 곳곳이 공항의 훈김을 쓸 정도로 청주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. 전주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에 가장 시급한 현안을 설문조사한 결과 1위 답변으로 새만금국제공항건설이 나왔습니다.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여러가지 기반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공항 문제를 확정듣는 일이 시급합니다. 새만금국제공항의 건설은 전북이 세계적 물류중심지이자 한국 무역의 전초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입니다.